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부스터샷의 접종 연령을 16세 이상 청소년들까지 확대했습니다. 그간 성인들만 접종 가능했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이제 16세 이상 청소년들까지 맞을 수 있도록 허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부스터샷 접종이 곧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허가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합니다. FDA 사무총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이 여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연말을 맞아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실내에 모이는 만큼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계속되는 감염으로부터 예방해주는 최고의 보호책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수요일 총 2회에 걸쳐 접종하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감염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예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차 접종 후 맞는 부스터샷 한 차례 접종이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1, 2차 백신을 합친 것만큼의 보호 수준으로 감염 예방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성명에서 FDA의 청소년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 결정은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을 포함한 새로운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1, 2차 접종에 이어 부스터샷까지 완전히 접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부스터 백신 개발에도 착수해 100일 내에 시중에 내놓는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3차 부스터샷만으로도 중증 발병을 막아내는 것으로 확실해질 경우 오미크론을 막기 위한 새 부스터 백신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이오엔테크의 CEO인 우그르 사인 박사는 밝혔습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을 미국 정부와 공동 개발한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는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을 막아내는 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부스터 백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입니다.